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샤넬, 루이비통, 발렌시아가랑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브랜드가 이 브랜드라고 또 있을까요? 사실 지금이야 남자들이 옷에 관심을 가지고 옷을 잘 입으려 노력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2,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남성 패션이란 게 아예 없었어요 남자를 위한 패션, 패션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 허용되지 않던 시기였거든요 남자들은 오직 출근할 때는 양복, 군대에서는 군복, 학교에서는 교복 이렇게 정형화된 미니폼만 허용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든 디자이너는 남자들한테 제대로 된 옷을 입히고 싶다는 생각으로 브랜드를 운칭했대요 자 오늘 준비한 브랜드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한국의 대표 브랜드 우영미입니다 사실 우영미는 한국보다 유럽에서 더 유명해요 작년에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 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중 하나인 르봉 마르쉐에서 2020년 남성복 매출 1위가 우영미라고 해요 진짜 미쳤죠? 그럼 브랜드 우영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영미를 창립한 디자이너 우영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올게요 우영미는 1959년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나는데요 특이하게 이 형제 대부분이 지금 예술, 미술 쪽에 종사하고 있어요 큰언니 우영미와 셋째 동생 우영미는 공간 디자인 회사인 디자인 알레를 운영하고 있고 막내 여동생인 우장이는 우영미와 함께 솔리드 원무와 우영미를 함께 운영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언니와 동생이 운영 중인 디자인 알레가 인테리어와 조경 디자인이 바로 올해 초 오픈한 여의도 더현대예요 더현대는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각 층마다 인테리어 설계사가 있지만 조경 디자인은 이 모든 층을 디자인 알레가 다했다고 해요 형제들이 되게 예술 쪽에 조회가 깊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어릴 적 되게 특이하셨던 아버지 때문이에요 보통 집에 돈이 없고 가족들이 배고파해요 그러면 돈으로 뭘 사요? 먹을 거 사잖아요 근데 우영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대요 당장 먹을 쌀이 없어도 쌀보다는 예쁜 커피잔을 사고 60년대 초반인데도 아침에 로봇가운을 입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를 직접 드리핑해서 드셨다고 해요 예술적이고 되게 독특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영미를 포함한 다섯 형제들은 되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되게 원망도 많이 했대요 근데 되게 독특하시고 예술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우영미는 많이 받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술 쪽에 관심이 가게 됐고 결국 우영미는 성인이 되자 패션의 매력을 느껴서 1978년 성균관대 의상학과에 입학을 했대요 성균관대 똑똑했죠? 그냥 성균관대에 다니던 우영미는 남자 동기들이 옷을 입는 걸 봤대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거죠 솔직히 지금도 남자들 대부분이 그냥 엄마가 사주는 거 입고 집에 있는 거 입잖아요 근데 4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앞서 말했듯 그냥 유니폼, 군복, 양복, 교복 뿐이다 보니까 우영미는 이렇게 천편 이률적인 옷만 입는 남자들이 안타까웠고 남자들한테 제대로 된 옷을 입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게 1984년 성균관대를 졸업한 우영미는 현재 LF의 전신인 반도 패션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우영미는 한국 대표로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 패션 어버드에 나가게 됐는데 바로 3등에 입상하게 돼요 당시 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티에리 미글러, 이탈리아의 미소니, 스티브 잡스의 목폴라를 만든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였는데 특히 이세이 미야케는 우영미의 옷을 1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자신과 함께 일할 생각이 있으면 일본으로 오라고 했대요 근데 우영미는 이걸 1년 뒤인 1984년에 알게 되는데요 이때 우영미는 반도 패션에서 4,50대 여성들의 옷을 디자인하고 있을 때라서 이걸 듣고 살짝 현타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고 그 후 두 곳의 중소기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두 회사가 모두 남성복을 다룬 회사다 보니까 이때 자연스럽게 남성복을 접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 두 회사에서 남성복에 대한 것을 모두 배운 우영미는 회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고 1988년 30살의 나이에 서울에 남성복 브랜드 솔리드움부를 설립하게 돼요 참고로 우영미는 한국에서 최초로 남성복을 디자인하는 여성 디자이너였대요 솔리드움무가 여성이 창립한 첫 남성 브랜드였던 거죠 근데 솔리드움무가 창립된 1988년 이게 무슨 해죠? 바로 88올림픽이 열린 해인데요 이때가 서울에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한 해예요 압구정에 오렌지족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카페가 열리기 시작했고 해외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남자들이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남자들이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해인 1988년 딱 이때 오픈한 솔리드움무가 이 흐름에 알맞게 잘 타서 쭉쭉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솔리드움무가 런칭한 지 14년이 되는 해인 2002년 우영미는 동생인 우장의 조언에 따라 파리 컬렉션을 가기 위해 브랜드를 하나 새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우영미였어요 파리 컬렉션은 파리 의상 조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리 의상 조합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쇼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파리 컬렉션에서 메인 시간대는 과연 누가 가져갈까요? 전부 파리 의상 조합 회원들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샤넬, 루이비토, 디올, 발렌시아가 등이 전부 메인 시간대를 가져가다 보니까 우영미는 데뷔하는 2002년 첫 파리 컬렉션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시간인 일요일 아침 10시 반에 쇼를 하게 됐대요 근데 또 이날 전날이 프레스 파티가 있기도 했고 초 당일에는 비가 와서 우영미는 굉장히 실망했대요 하지만 쇼 바로 다음날에 프랑스 3대 신문 중 하나인 르 피가로의 유명 패션 에디터인 프레드리크 마르탱 베르나트가 한국에서 온 우영미라는 디자이너의 쇼를 봤는데 왜 이 사람이 파리에서 매장을 내지 않는지 모르겠다 당장 열어라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대박친 거죠 그 후 우영미는 차근차근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2006년 파리 최고급 백화점인 봉 마르세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4월에는 파리 마레에 첫 번째 우영미 단독 매장이 오픈하게 돼요 그 후 우영미는 2008년 파리의 해외 지사인 스튜디오 솔리드를 설립하고요 2011년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의상 조합의 회원이 되면서 샤넬, 루이비통, 디올, 발렌시아와 같은 레벨이 됐어요 이제 우영미도 원하는 메인 시간대에 쇼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후 2012년에는 우영미의 딸인 케이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통 회사에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이잖아요 하지만 케이티정이 만든 게 우리가 좋아했던 티셔츠 18SS에 나왔던 백로거 티셔츠예요 이건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던 우영미는 2020년 1월 18일에 드디어 우영미 여성복 라인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앞서 말했듯 르봉 마르세 백화점에서 남성강 배출 1위를 기록하게 되고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어요 르봉 마르세 남성강에서 매출 1위를 한 우영미 그리고 한국 남성 대표 브랜드 솔리드 업무 이 두 브랜드의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요? 우영미와 솔리드 업무는 하나의 주주회수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주식회사 솔리드예요 잡코리아에 따르면 주식회사 솔리드의 2020년 매출은 약 548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약 32억이래요 영업이익은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모든 판관비를 뺀 금액이에요 매출에서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 관리비, 세금 등 모든 판관비를 뺀 금액이 32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패션 브랜드에서 많이 남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혹시 올해 SS 보셨어요? 사실 전 이번 제품들 중에서 너무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진짜 미쳤죠? 이 제품은 플라워 프린트 백로거 티셔츠인데요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티 하나의 바지가 끝인데 이 제품은 티 하나로도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28만 원이에요 티셔츠 하나에 태우기엔 너무 금돈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도중에 다 팔려버렸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1988년 30살에 브랜드를 론칭하기 시작하고 63세인 지금까지 직접 디자인하고 경영을 하시는 디자이너 우영미님의 솔리드 업무와 우영미 과연 이 브랜드들이 파리에서 언제까지 유명할지 외국에 하나씩 입점 중인 솔리드 업무도 과연 우영미처럼 유명해질지 기대해보면서 이쁘지? 우영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